1.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행동의 결과로 일어나고 또 어떤 일들은 이 세상에 만연한 악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지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시며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을 이룬다고 확신합니다. 4. 사색 되돌아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더욱 긴밀하게 관여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동의 내미 Marcel 하나님의 행동의 내미